한번 봐봐야 돼. 그 고리 좋고 저쪽에 밑에 가면 또 고리 있어. 올라가는 길이 있어. 봤어. 잘 웃어보고. 꽃게까지 안 가기 때문에 금방 갈게요. 이제 집에 오십쏭쏭 될거에요. 해물이 너무 힘들어. 여기 여기 하나 보여요. 여기 하나 보여요? 아, 잘 보여요. 어디서 봤나? 봐봐. 하나 있네. 아, 이따가 이따가. 봤어. 여기다 할거 여기 자리 여기 큰거 있어 여기 봐봐 역시 건강하다 깨끗하네 냄새가 나 얘는 조금만 느꼈으면 농했대 아직은 못먹는거에요 먹을 수 있어 좀 지나면 못먹어요 어디갔어 또? 그 옆이잖아 3개나 7개라면 교수는 7개 아닙니까 무더기로 치는거지 누구였어 일을 다 하고 난다니 다 하고 난다니 예예 노롱띠도 사진을 찍어요 아 나도 하나 찍자 아 꼬끼도 찍자 와사 아니다 인정해줘 저는 고마 Hue Continu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